챕터 4 단어 강세 살려서 말하기 영어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초급과 중국, 중국과 고급의 차이는 바로 여기 강세에 있어요. 영어 강세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한국어를 할 때 단어 강세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할 때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강세만 잘해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단어마다 강세는 한 번만 오고요. 강세는 모음소리 와요. 강세가 뭐냐면은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발음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단어에 강세는 한 번만 오고 모음소리에 와요. 모음소리를 음정이라고 하는데 모음이 하나여도 두개여도 세개여도 같이 붙어있으면 하나의 음절이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모음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강세의 기본 규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음절이 1음절짜리 단어들, 2음절짜리 단어들, 3음절짜리 단어들이 뭐가 있고 강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음절이 하나인 단어들 모음소리가 한 번만 오는 단어들이에요. 모음이 한 개일 수 있고, 두 개일 수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붙어있으면 하나의 모음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2음절 단어들을 볼게요. napkin, ticket, basket, review, 19, career 모음소리가 두 개 있지만 두 개를 똑같이 발음하는 게 아니라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강조를 하셔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들립니다. 자 음절이 3개인 단어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볼게요. basketball, banana, technical, fantastic, amazing, minimum 자 다른 음절 소리들은 약하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에 음절이 뭔지 모음소리라는 거 그 다음에 각 단어에 강세가 한 번 온다는 거 이거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사실 외우기 되게 쉬운 부분인데요. 강세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라는 거는 명사, 형용사, 전치사, 동사 이거를 품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명사랑 동사랑을 구분을 두는데 명사는 강세가 앞에 오고요. 앞에 모음소리에 오고요. 동사는 뒤에 모음소리에 와요.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볼게요. record, 이러면 명사로 기록이고요. record, 이러면 기록하다, 동사가 돼요. resume, 이러면 이력서, 명사, resume, 이러면 다시 시작하다. desert, 이러면 사막. desert, 이러면 버리다. present, 이러면 현재나 선물, present, 이러면 발표하다. object, 물건, 대사, object, 이러면 반대하다. 자 구분이 좀 되시나요? 강세에 따라서 단어의 품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의 규칙들을 좀 더 볼 건데요. ly로 끝나는 단어들은 원래의 강세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처음에는 강세 자체가 들리는 것부터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 번 들으면서 어디에 강조가 됐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익, 익스로 끝나거나 equal이라고 끝나는 단어들이죠. 자 이런 단어들은 바로 앞 모음에 강세가 옵니다.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강세를 틀리는 경우가 많은 단어들을 모아놨거든요. 자 맨 처음에 economy, economy 이러면 경제, 경기, economy 자 그 아래 단어를 보시면 economic, economic 다르죠? 경제학 상의 자 그 옆으로 넘어갔어요. economics, economics 경제학, 그 다음에 economical economical 이러면 경제적인 검소한 자 아래의 다른 예시를 볼까요? poety, poety 이거는 명사로 시인 poetic, poetic 하면 시적인 poetics, poetics 이러면 시학, 시론 poetical, poetical 이러면 시적인 이렇게 단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ritic, critic 이러면 비평각 critical, critical 이러면 비판적인 중요한 이란이 또 있어요. 자 shun 으로 끝나는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shun shun 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접미사가 붙은 단어는 바로 앞 모음에 강세가 와요. 보면은 creation 이렇게 creation extension extension devotion commission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바로 앞에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 r 이나 o r 이걸로 끝나는 단어들은 그대로 강세를 유지하구요. e e 로 끝나는 경우에는 e e 에다가 강세를 주셔야 해요. 자 볼게요 한 번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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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 manage manag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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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or actor 이렇게 자 그 다음에 refuge refuge 그 다음에 refugee refugee 보이시죠? absent absent absentee absentee e e 에 강세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employer employer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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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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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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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이가 들리시나요? 규칙이 e r o r 로 끝나면은 원래 강세를 그대로 유지하구요. 그 다음에 e e 로 끝날 경우에는 e 가 두 번 쓰인 그 곳에다가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large랑 logist 로 끝나는 단어들 이런 거는 바로 앞에 모음에 강세가 옵니다. biology biologist geology geologist psychology psychologist 괜찮죠? 저희가 연습을 할 때 강세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음 기호를 보거나 발음을 들어봤을 때 어 이런 발음이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 강세가 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chapter 5 주의해야 할 발음 들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챕터에서는 t 발음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거구요. 그 다음에는 영어 끝 발음 들을 한번 살펴볼 거에요. 자 t 발음은 가장 먼저 ch 이렇게 터지는 발음이구요. 1번을 보시면은 t 로 시작하거나 그 다음에 자음이 연달아 사용되는 경우에 ch 이렇게 터지는 t 발음이 나온다고 나와 있죠? 요거를 한번 들으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t 발음이 t 터져요. take t 발음이 t 터져요. tomorrow twin twin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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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 pretend pretend attack straight straight t 발음이 t 터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바로 하고 싶기 하고 싶어하는 따라하고 싶어하는 t 발음 인데요. water 할 때 이 water water 해도 괜찮아요. water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영국에서는 t 발음을 좀 하는 편이구요. 저희가 북미 영어라고 하거든요. 미국과 캐나다 발음들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t 발음이 모음 사이에 껴 있거나 또 l 하고 같이 모음 사이에 껴 있을 때 그 약간 ㄹ 발음 처럼 r 발음 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d d 발음 ㄷ 발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water water letter letter matter matter bottle bottle little ability ability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혀가 천장을 한번 통 튕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혀가 천장에 튕긴다는 느낌을 한번 받아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살짝 끊어지는 t 발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끊어지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fitness fitness 이렇게 살짝 끊어집니다. fitness partner partner Scotland Scotland button button certain certain kitten kitchen 이렇게 한번 끊어진다는 느낌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t t o n t a i n t t e n 이렇게 은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 가 n 과 모음 사이에 올 경우에 약간 ㄴ 는처럼 발음이 될 때도 있어요. 물론 t 발음을 한다고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북미 미국 발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은 듣기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한번 단어들을 볼까요?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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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ner winner international international plenty plenty 20 20 internet internet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가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스펠링을 보면은 t 가 들어 있는데 t 발음이 안 나요. listen listen 보면은 listen 이라고 하지 않죠. listen fasten fasten moisten moisten christmas christmas whistle whistle mortgage mortgage 이런 경우에는 t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소리를 볼게요. 저희가 끝소리 하면은 예전에 영어를 배우신 분들이 가끔 끝 발음을 조금 질질 끄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더욱 더 콩글리시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끝 발음을 짧게 약하지만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보시면은 cake cake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cake 그 끝에 발음은 짧고 간결하고 가볍게. cake offend offend 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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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face child child chemist chemist 그 끝에 발음을 하지만 약하게 약하게 발음을 하시면 되고 짧게 하면 됩니다. s 로 끝나는 게 조금 어렵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s 로 끝날 수도 있고요. s 로 끝날 수도 있고요. is 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books books 이거를 books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books words words races races laughs laughs runs runs kisses kisses 요렇게 s 요렇게 발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디로 끝났을 때 이거를 또 이디니까 좀 세게 할까 아니에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짧게. called cold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called called helped helped wanted cleaned cleaned d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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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ed needed 이렇게 짧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끝소리랑 티소리랑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 영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chapter 6 문장 강세 살리기 영어에는 리듬이 있어요. 한국어는 흔히들 모노톤이라고 하거든요. 톤이 하나이다. 그래서 조금 단조롭게 말을 하는 반면 영어는 노래하듯이 인토네이션도 살려주고 문장 안에 강세도 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연음을 좀 살펴 볼 건데요. 1번을 보면은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만났을 때 발음이 어떻게 연음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예문들을 볼게요. pick up pick up 저희가 pick up 이렇게 띄어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pick up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하는 것이 좋아요. pick up kind of kind of need it need it catch up catch up out of out of about it about it 이거를 띄면서 발음을 하면 오히려 발음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을 때 부드럽게 이어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 거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규칙이에요. t나 d로 끝나는 단어와 u가 만났을 때 저희가 chu 나 주 로 발음이 되죠. don't you don't you don't you did you want you want you want you need you need you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문장들을 한번 볼게요. don't you worry don't you worry I need you I need you did you do your homework did you do your homework 자 그 다음에 같거나 비슷한 자음끼리 만났을 때 볼 거에요. 3번은 아예 똑같은 발음이 만났을 때 거든요. 자 이거는 앞에 마지막 자음 소리가 굉장히 약하게 나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good day 이거를 good day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good day big game 이거를 big game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big game 그 다음에 pet toy phone number 성실하게 발음을 하지만 끝에 발음은 짧고 약하게 이렇게 하는 거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발음은 아니지만 비슷한 발음들이 만났을 때 3번이랑 마찬가지로 앞에 발음이 좀 약하게 나와요. 볼게요. test date test date test date test date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test date test date cancer remedy cancer remedy 부드럽게 이어지죠. need you need you pink carpet pink carpet enough for enough for last night last night last nigh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의 강세를 좀 볼 건데요. 일단 5번을 보시면은 문장 안에 중요한 내용의 강세가 들어가는 게 나왔어요. 저희가 사실은 부정을 할 때는 부정의 강세가 들어가는데 이 5번에서는 이제 명사와 동사의 강세가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my son didn't do his homework. 강약을 좀 지켜 주는데 엄청 세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더 힘을 주라는 거죠. 전치사나 관사 이런 게 약하게 되고요. 명사랑 동사가 좀 세게 발음이 돼요. I read a book on flowers. I read a book on flowers. 보이시죠? 강하게 조금 더 세게 발음하는 단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사나 명사에 그렇게 힘을 주시면 돼요. he's allergic to nuts he's allergic to nuts he's not too를 좀 약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do you want some coffee? do you want some coffee?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의도하는 거에 따라서 강세가 달라지는 거를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you said that not me 네가 그랬잖아. 당신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 you said that not me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볼 건데요. he loves coffee 그는 커피를 좋아해. 커피 다른 음료수 말고 커피 그 밑에 거를 보면 he loves coffee 그가 정말 그가 이렇게 he loves coffee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강조하시면 돼요. 그 밑에 또 하나 비교해 볼게요. I watched a movie last night. I watched a movie last night. I watched a movie last night. 어제 영화를 봤어. 영화 다른 거 안 하고 영화 봤어 라는 문장이고요. I watched the movie last night. 어젯밤에 어젯밤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I watched the movie last night. 이렇게 시간을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강세를 넣으면 되겠죠.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문장의 강약을 조절을 하시면 또 멋들어진 영어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장 안에 인토네이션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음음문은 당연히 끝을 올리고요. 평소문은 끝을 내려요. 나열할 때는 마지막 거 빼고는 다 올리고요. 볼까요? 음음은 Are you free tomorrow? Are you free tomorrow? 올려요. He seems taller. Right? 올려요. He seems taller. 내리고 Right? 올려요. 자 평소문은 내려야 돼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평소문도 올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평소문은 끝을 올리면 안 되고 내려야 돼요. I'm not free tomorrow. I'm not free tomorrow. 내리고요. He seems taller than before. He seems taller than before. 내려야 돼요. 자 나열하는 경우 I have to go to the bank, do some grocery shopping, and also clean the house tomorrow. 내리는 거죠. 마지막은 I have to go to the bank, do some grocery shopping, and also clean the house tomorrow. 내렸어요. 그 밑에 We had rice, kimchi, soup, and pork for lunch. 보이시죠? 마지막에 내리고요. We had rice, kimchi, soup, and pork for lunch.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한국어도 사실 네, 네,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인터내셜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내렸어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구요.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sorry, sorry, pardon. 이거랑 똑같은 거죠. sorry, sorry 내렸어요. 그 다음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이렇게 저희가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쑥 Counselor과 작품을 보시면 끝이다 아이테라. 답이 얘장С양할 RB